표를 더 사라고요? 어. 많이는 아니고 세 장씩만. 그래서... 언니. 응? 표 세 장 사는 건 그냥 사면 되는 건데요. 교수님이 이 체험버에서 뭐 우리 다 같이 음악을 탐구해볼까? 연주의 기쁨을 느껴볼까? 이런 건 아닌 거 알죠, 그렇죠? 저도 단언하는 입장으로 언니한테 몰아의 처지는 아닌데요. 솔직히 이런 체험버 하는 거 별로 자랑스럽지는 않거든요? 그런데 언니는 교수님한테 점수 좀 따겠다고 학생들 뜯어먹는데 앞장까지 서고. 이게 좀 민망해요. 언니 대학원 급한 건 알지만. 티켓값은 이따 입금할게요. 티켓값은 이따 입금할게요. 티켓값은 이따 입금할게요. 티켓값은 이따 입금할게요.